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이주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9호선 3전역 근처에서 오늘은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예상되네요. 오늘 가볼 지역이 잠실권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지금 저희가 주변 분위기가 궁금한데 오늘 이 지역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지역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전월세 상원제, 오늘 임재차 3법 통과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실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집에 들어갈 때 사례비라는 것을 내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집이 너무 많이 없어졌을 때 집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이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뜻에서 사례비를 주는 전통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도쿄에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부작용으로 전세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가에 권리금이 있듯이 우리가 혹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사례금까지 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우려를 좀 잠시 적고요. 우리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지역 오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6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갭투자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곳으로 돼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세대 1.5룸 주택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여기가 급등할 거다라고 아예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투자가치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 잘 아시죠? 황금노선입니다. 모든 강남 노선이라고 합니다. 9호선 바로 거기에 삼전역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있는 주택이고요. 삼전역을 보시면 사실 지금 강남권에는 교통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를 가나 차라리 환승을 할 바에는 내가 그냥 걸어가겠다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모든 노선들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전역도 마찬가지죠. 한정거장 가면 종합운동장역 여기서 바로 삼성역과 이어집니다. 따라서 삼성역은 또 앞으로 우리가 아주 기대하는 광역교통망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2호선 라인과 8호선 라인이 이용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역세권 그리고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는 바로 교통환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업무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바로 삼성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과 그 앞에 있는 강남구의 바로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죠. 테헤란도 거기에 100만 명의 상주인구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계속 배우주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큰 변화는 몇 년 전부터 문정법조단지가 들어오면서 10만 명 상주인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잠실 업무단지 그러니까 잠실 월드타워의 주변에 한미약품, SDS 그런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4만 명 정도의 상주인구가 또 증가를 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몽촌토석의 방위동에 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도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한 120만 명 정도의 배우 수요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송파구 내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체적인 업무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의 모습으로 계속 입지가 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좀 보실게요. 지금 삼정역 주변에 오늘 잠실동입니다. 자 잠실동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바로 삼성동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형적인 위치를 보시면 위에는 또 한강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순위 한강 라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삼성동과 맞닿아 있는 곳에 탄천이 있습니다. 탄천은 지금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탄천의 수변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역시 또한 좋은 입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잠실동 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주거 잠지로서 명성을 좀 높여가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강남의 3구 중에서도 조금 좀 떨어졌다라는 이미지가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점점 강남구 서초구를 따라오는 키 맞추기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촉발된 게 바로 주공 1, 2, 3, 4단지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탄생한 잠실, 엘스,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그리고 레이크필리스 이렇게 대장주 아파트들입니다. 약 1만 6천 세대가 되죠. 그리고 지금 13년, 14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의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고 입지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대치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의 혀틀버스가 이 잠실, 세뇌역 주변으로 모두 옵니다. 그러나 지금 잠실, 세뇌역과 이 삼전역 사이에 위치한 삼전역 학원가가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 자체가 지금 학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바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군 하면 굉장히 이 집값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입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몰세권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일한 강남의 관광특구가 바로 이 잠실, 이 롯데월드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롯데월드타워가 세워지고 또 몰이 형성되기에 따라서 롯데타운이 형성이 됐는데요. 롯데의 거의 모든 계열사가 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로 코엑스와 현대백화점 이렇게 삼성역을 주변으로 해서 또 지금 현대백화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강남에 지금 유통 3사가 모두 집결되어 있습니다. 반포에는 신세계, 그리고 지금 현대는 압구정이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 삼성역 시대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롯데는 바로 이 잠실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통 3사가 모두 이 잠실권역에 있고 또 상파구 잠실동에는 롯데라는 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 일렬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입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강남구와 이제 송파구의 위치 좀 상승을 좀 보겠는데요. 강남구에서 보통 전입을 할 때 보통 자기의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다 거의 고루, 논높이가 맞는 평행이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쪽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자, 송파구로의 작년에 전입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송파구 쪽에 그 입지적인 위상과 모든 편의시설과 그런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입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잠실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바로 종합운동장역과 삼성역을 이루는 마이스산업단지 국제구류 복합지구의 개발지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실에 제가 1, 2, 3, 4단지 대장주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자, 지금 요즘에 이제 공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를 이 준주거로 올리고 그리고 층수를 35층에서 제한을 푼다. 그 대신 여기에 공급임대아파트를 넣자. 이런 지금 서울시가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3,900세대 정도 되나요? 어쨌든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조합원들이 그걸 오케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남아있는 또 대장주 아파트 그리고 지금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모두 지금 2주 철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미아파트 역시 거의 3,900세대 되는데 3월 달에 조합 설립인가 났습니다. 따라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세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금 한 달 사이에 23억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지금 잠실엘스뿐만이 아니라 이 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죠. 제가 지금 오늘 다세대주택 얘기하면서 왜 자꾸 아파트 시세를 얘기하냐. 자,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그 입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삼전역 주변의 잠실동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변의 모든 개발 사업과 둘러싸여 있고 또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혜는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에서만 해도 정말 해주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을 지금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건 이사님께서 미래의 가치가 높다는 걸 정부가 점찍어준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의 개발어제, 그럼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냥 뭐 묵은지 여러 번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은 1년이지만 2년이 될 수 있고 또 3년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더 이상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세대 주책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선점하시고 한 2, 3년 묵혀두십시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요. 자, 구호선 3전역입니다. 3전역은 지금 2018년 12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주변에 개발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업무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20층 높이의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용적률 완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곳은 이제부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이스산업단지, 잠실, 주경기장과 그리고 코엑스 이거 모두 포함을 해서 이곳에 마이스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남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잠실동이죠. 그래서 잠실동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이 정말 국내 최대의 산업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GBC의 현대 GBC는 이미 착공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의 적합성도 판명이 낮죠. 지금은 이제 민간 합동으로 해서 지금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PPP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이 대부분의 우리 GDP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반도체 수출로 해서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진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관광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와 이태리. 그런데 갑자기 왜 관광사업이냐. 마이스 산업단지라는 거는 이 마이스 산업은 포상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회의인데요. 국제회의를 불러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 갑니까? 아닙니다. 2박 3일, 3박 4일 동안 여기에 머무르면서 쇼핑하고 먹고 놀고 공연 보고 합니다. 따라서 아예 판을 만들어 놓자라는 뜻에서 지금 여기를 아예 국제그룹 복합단지로 맡은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의하고 먹고 놀고 마시고 쇼핑하고 공연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강남의 집값 상승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상당히 높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동대로 복합 지하도시의 환승센터도 역시 같이 지어집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6개 노선 들어오고요. 광역교통망도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GTX A노선과 C노선 지금 착공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2023년부터 개통과 그리고 정차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2호선과 9호선 또 환승역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남부광역급행철도가 바로 이 잠실권역에 또 호재가 됩니다. GTX가 A노선과 C노선이 삼정역이 지나지만 B노선은 지나지 않는데요.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 B노선 같은 경우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연결이 돼서 잠실 내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송도에서 잠실까지 40분으로 주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잠실권역의 아주 큰 지가 상승에 기여하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푹 묵혀두고 이 가치를 무럭무럭 키워보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저희가 만나보는 1.5름 다세대는 대지지분이 작아가지고 또 사고파는데 조금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가격에서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갭투자 가능합니다. 3억 1,800만원부터 3억 4,8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2억 6,500에서 2억 9,000만원.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면 5,300에서 5,800만원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삼성이나 역삼 대치를 보셨을 때 같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도 1.5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1억 정도 지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와 앞으로 시세 상승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즘 규제로 인해서 투자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하니까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초역세권입니다. 9호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지금 업무상업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 잡혀있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삼성동이 있지만 지금 잠실동 내 그리고 신천동 일대가 재건축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또 한 번의 효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GBC 이후에 마이스 그리고 산업 개발의 가장 직접적 수혜를 보는 거고요. 10평 정도의 넓은 1.5름에 1, 2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강남 직장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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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